일어나다가 다 죽어! 하이 가이즈! 하이 가이즈! 헬로! 헬로! 안녕하세요, 말랑커플입니다. 말랑커플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뭘 해볼거냐면 요즘 오징어게임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달고나 세트를 썼습니다. 오징어게임에서 이거 명장면 있잖아. 이게 요즘에 외국에서도 이거 사려고 난리래요. 그러니까. 아무튼 요즘 대세에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뭐 들어있는지 볼까? 쿠팡에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만 7천 원인가 9천 원인가 그런 것들 샀던가? 이렇게 박스를 버리고 그러면 이거 만들 수 있게 이거 들어있고 이거 찍는 거! 이거 찍는 거 들어있고 그리고 모양이 여러 개 있어요. 모양이 뭐만 있냐면은 이렇게 뽑아볼게. 뽑아볼게. 두 개씩 생긴 게 들어있어요. 우리 오빠가 이거 달고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...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. 난 어릴 때 몇 번 했었거든. 이거 막 기계 해 한 적도 없었어? 막 띠띠띠가 소리 나고 나서? 아, 아저씨가 파는 거 먹기만 해봤어. 왜? 이거 만드는 거 안 해봤구나.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만들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이거 이렇게 한다. 아, 뭐야. 나 머리가 안 맞아. 한 번 만들어 볼까? 네. 지호가 잘 만든다 했으니까 한 번 너의 실력을 보여줄게.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위에다 올리는 거지? 맞아. 이건 뭐야? 이게 누르는 거야? 나중에 이거 뗄 때. 아, 이렇게 떼는 거야? 오케이, 그럼 한 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. 고! 고! 왜 이렇게 굴이 이렇게 되겠지? 이런 거지, 당연히 해. 해봤다며. 아, 나 이렇게는 안 해봤고 그냥 기계에다가 해봤어. 오, 녹는다. 녹아? 어. 많이 좋네. 녹고 있어. 녹아라. 오, 여기 살짝 물이 되는구나. 그렇게 조금? 나는 많이 찍으면 안 돼요. 되게 조그마네. 다 나와. 우와. 됐어? 응. 오, 색깔 나온다. 소다는 많이 찍으면 이렇게 부풀어요. 자, 됐어. 꽂아야 돼, 꽂아야 돼, 꽂아야 돼. 소다 너무 많이 했다. 소다 더 조금 찍어야 됐어. 음, 조금 탔어요. 오잉. 이거 오빠 꺼. 자. 이게 안 부풀어 올라서 너무 물 같아서 안 될 것 같아. 아니라니까? 원래 이 정도만 하는 거라니까, 소다를. 찍읍시다. 설탕이 부족해서 그래. 설탕을 더 많이. 어. 잉? 이거 봐, 너무 물 같잖아. 응. 응. 찍어야 되는데? 어떻게 찍는 거야, 도대체? 응? 어떻게 찍는 거야? 안 되지? 응. 이거 너무 물 같았어. 이거 뭐. 빨리 없애자. 물 바로 찍어.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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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 네 번째인가? 지금 네 번째 실패했어요. 만드는 게 게임이야. 만드는 게 게임이야. 만드는 게?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지금 설거지만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. 아. 이번에도 안 되면 접습니다. 마지막 시도. 마지막 시도. 제발 성공하자. 이번엔 다섯 번째 시도인가? 응. 총 다 준비. 예, 셰프. 젓가락 있으십니까? 젓가락이요? 네. 젓가락 있어요. 어디 있어요? 아, 젓가락 거기 손에 있구나. 아, 설탕이 별로 안 좋아요, 설탕. 아, 마지막도 혹시 실패인가요? 설탕, 설탕아 말 좀 들어봐. 너네라도 말을 들어줘야지. 내가 아빠한테 좀 찍어볼게요. 네, 갑시다. 모양 무슨 모양 할래? 아까보다 잘 됐다. 어, 무슨 모양 할래? 나는 오빠 하트 한다고 그랬지? 나 별. 별 없었어. 별 없었어? 별 없었어? 별 없었어. 네. 네. 하트 여기다 두 개 다 하자. 네. 아, 베시 1차 먹고. 달고나 하고 있어요. 팔 아프지? 응. 아, 아파. 근데 원래 이렇게 약간 안 말라? 그러니까 한 번만 바로 이렇게 떼서 주던데? 그러니까. 그치? 응. 이게 원래 이렇게. 야, 이거 뭐야? 모짜렐라 치즈인데? 모짜렐라 치즈는 어떻게 해? 아니, 게임을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해? 몰라, 안 돼. 화났어? 나이 떠가지고. 화났어, 지효야? 아니, 게임을 왜 여기다 하냐고. 뭐야? 아, 이거 안 떼져. 어? 오, 당신은 하트의 밑을 성공하였습니다. 그렇게 먹는 그대. 맛있니? 어? 이거 깨진 거 아니야? 나 죽었다. 어? 너 죽었어? 응. 나 총 맞았어. 456번. 탈락하셨습니다. 456번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아직, 아직. 잠시 죽기 전에 이것만 먹고. 나 못 싸워. 이리 와. 빵. 맛있어? 이러다가 다 죽어. 456번. 당시 탈락이에요. 빵. 으악. 네, 우리의 달고나도 삼아. 아, 너무 어렵다. 죄송합니다. 실패했습니다. 실패했어요? 달고나 만드는 걸 실패했습니다. 너무 어려워. 나는 그 생각은 못했어, 솔직히. 어, 나도. 달고나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너무 어려워. 저희가 네 번, 다섯 번 정도, 다섯 번 했지? 응. 카펫까지 벌어가면서 해봤는데. 맞아요. 실패했습니다. 너무 슬퍼요. 이거 저희 필요, 갖다 버릴 것 같은데,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보내드릴게요. 네, 무료로 보내드릴게요. 다른 건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자. 줄다리기? 그 할아버지가 기술 알려준 것대로? 줄다리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! 이렇게 얘기하세요. 여기 보험해봐. 응, 기껏. 우리 열심히 했어요.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죄송합니다. 바이! 안녕!